핏방송 보글보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악세사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로 했어요 만족한 메이 Shooting 오늘은 뮤비 1차예요 오늘은 춤만 출장이 오징어의 장갑, 따뜻하고, 신기하죠? 완전 반짝하고, 큰 심박, 큰 슬리포, 지금 시원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이가 제 차례까지 깨달아주지 말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웃으세요? 이런 매니저 및! 아 죄송해요, 시원 씨가 너무 예뻐서. 닮았어요? 닮았네요. 닮았어요? 귀여워요. 같은 포즈 하나,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바보 안녕. 제가 시킨 택배를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택배, 금년 택배가 아니라, 그 있으면 제 생일인데, 이번에 조금 특별하게 보내려고, 우리 포야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선물을 보낼 건데, 뭘 시켜냐면, 일단 제가 직접 이거 위에다 그림 그려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엄청 귀여운 그립톡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것도 만들고, 발버도 만들고,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그립톡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보면, 아마 4개 정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모양이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복잡하네요. 만들 수 있겠죠? 화이팅! 화이팅! 으음... 여러분... 생각보다, 잘 됐었는데, 이제... 마무리 이거 할 때, 원래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겹쳐서 꾸며야 되는데... 지금 사고 났어요. 이 애를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아까부터 이걸 색칠할까 말까 구매 엄청 많이 하는데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뿌려 왕 그려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눈이 맨 처음에 얘가 짜자귀였어 얘가 커졌는데 얘가 큰 편인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이고 해봤는데 얘가 더 커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안녕 아니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귀엽지 은재야? 너무 귀엽네 얼굴보다 덜백백해 그래서 이마가 조금 많이 태웠어 열심히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완전 크네 이것은 사자 쿠션인데 제가 직접 만든 쿠션이에요 이거 어제 배송이 와서 어제 뜯었는데 어제 미아랑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거든요 많이 만들었쥬 제가 이렇게 또또또또또 하나하나씩 한 거거든요 지금 팔도 그녀를 좀 더 붙었던 거고 이어얼 남은 솜을 제가 완성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뽀뽀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열심히 만든 쿠션인데요 이것 때문에 손이 조금 다쳐서인데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죠? 내가 자세히 보면 눈이 조금 짠짠인데 이것은 바로 이 매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방 두 개 다 제가 직접 글렸는데 이것은 크리스마스 컨셉이고 이것은 봄이랑 조금 가까운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우리 포에버 이거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